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트리머 리할인입니다 오랜만에 다시한번 또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더이상 방송하기가 점점 어려울 것 같다고 미리 말씀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유가 있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4학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졸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방송하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토타월 쇼군인데 쇼군에서도 몰락을 할거에요 하지만 역시 평범하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것은 또다시 FOTS 모드 버전 중에 좀 독특한 버전인데 어니컬 트리니즈라고 해서 이게 해석을 하자면 FOTS 모드 중에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뭐 몰락을 하신다면은 솔직히 원래 몰락은 쇼군파와 덴로파의 그런 분쟁을 다룬거고 무진전쟁을 배경삼아서 나온거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좀 독특하게 이거를 보자 어디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자면 보이다시피 뭔가 낙이익은 국기가 보일겁니다 낙이익은 국기가 현재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이 세개의 국가가 보일거고 그리고 일부 가문이 아마 그 자리가 없어진 걸로 눈에 띌겁니다 여기서 그나마 다인거는 지금 다섯개 가문 팩션들은 그대로 있는데 나머지 다른 가문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바로 현재 지금 새롭게 등장한 해양 국가들이랑 그리고 나머지 두개의 가문은 지금 좀 독특한 표식으로 나타나면서 아예 합쳐지거나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사실이라면 사실이죠 아무튼 보이다시피 현재 원래 사실 미국 프랑스 영국은 해외 무역조약에서만 등장하고 단순하게 군수지연만 받는 그런 국가였지만 이 불평두 조약 모드를 쓸 경우에는 아예 플레이블 팩션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담당이 있는거고 사실 지금 프랑스의 경우에는 저 위치가 그 어디 푸른색에 아 푸른색에 아 푸른색이래 자꾸 잠깐요 원래 프랑스가 있는 위치는 사실 조자 2번의 시장 위치였지만 지금 그 자리는 프랑스가 먹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여기서 오바마가 안보일텐데 그 쇼금파의 오바마가 없어졌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미국이 위치하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저 별 모양을 보면은 살짝 일본 가문 중에서 저런걸 쓰는 가문이 있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당연히 없고요 원래 별 모양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저 위치는 사실 그 센다이일 겁니다 근데 센다이 근데 센다이 번을 계승하는데 하지만 이름이 좀 달라요 북부 동맹 혹은 연맹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센다이란 이름을 버리고 그리고 현재 지금 덴로파 진영에서는 영국의 위치가 우리의 초슈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마즈 시마즈가 아니라 잘못 말할 뻔했네요 사츠마 사츠마 사츠마와 초슈 동맹이 이루어져서 사초 가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원래 그 두 가문이 극적으로 동맹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보니까 그래서 아예 두 가문이 합쳐진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가문의 특생까지는 변화가 없을 거고 아무튼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이 추가된 모드로 해서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모드 자체가 새로운 유닛들이랑 그리고 기술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FOTS 모드를 하신 분들이라면 새로운 건물을 그대로 쓰는 모드라 아마 이미 FOTS 모드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추가된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해외 강국들이 추가되고 그 강국들의 기술과 병력이 추가된 것뿐 나머지는 FOTS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 다른 병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가문들의 병조로 뭔가 달라지지 않았냐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달라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가된 것도 있고 여기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건데 참고 지금 동영상이 미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동영상 애들은 아마 미 해병대 애들일거에요 그외 다른 병력들은 이번 이번 모드를 쓰면서 아마 나중에 보시게 될 병종입니다 아무튼 기만하지 않고 아 참 유의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참고로 이 모드를 할 때는 보이다시피 아 예 DLC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간에 모든 DLC가 다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원래 태동 모드는 안 썼어요 왜냐면 제가 태동이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 모드를 하기 위해서 태동을 결국 샀습니다 그래서 슈건 토탈 DLC 다 보유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구동이 안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드를 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드 자체가 파일이 17개나 되요 이 파트 파일을 하나하라도 빠지면 구동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추가 사항으로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바로 여기 이것까지 받아서 다 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 사이트 지금 현재 경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그 FITS 스팀 다운로드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운로드를 추가로 하나 더 받아야 돼요 데이터 파일인데 왜 이걸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만약 안 받을 경우에는 아 잠깐요 아 죄송해요 아무튼 이 데이터 파일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병령들이 추가가 안 되거나 혹은 여기 이 모드에서만 쓸 수 있는 건물들이 건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스팀에 있는 17개의 모드 파일을 받고 그런 다음에 사이트 들어가서 현재 지금 메가박스 뭐 여기 이게 아니어도 현재 지금 여기 다운로드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한번 다른 거를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타일을 받고 난 뒤에 난 뒤에 아 잠시만요 그 스팀이 따로 설치된 파일 즉 로컬 파일에 들어가서 찾아야거든요 자 여기 컨텐츠 이걸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저의 경우에는 지금 쇼군 토털 2를 디드라이브를 깔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 토털 어디 암 아무튼 쇼군 토털이 설치된 파일에 들어가서 그 받은 파일을 여기다가 붙여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드를 플레이하는데 정상적으로 기둥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쇼군 토털 몰락의 신재미를 느낄 거라고 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파일이 있고 실제로 하는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부연 설명이 있는데 모드 매니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그 17개 파일이 다 받아졌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하자면 이 파일은 한글 패치가 호환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슬퍼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글 파일은 지금 쇼군토타월에 그 오다 노부나가 이야기라 아니면 생쿠쿠지다이 아니 세키키하라 모드까지만 지연이 되는 거라 그 이후에는 버전 업데이트가 안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모드의 한글 패치는 안반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즉 영문으로 플레이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은 아픈데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게임에 대한 그런 센스랑 그리고 이벤트가 다행스럽게도 몰랐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런거 없어도 나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문으로 하신게 더 마음 편할 겁니다 왜냐면 한문으로 어차피 한글이 적용을 시켜도 안되기 때문에 번역이 또 이것 때문에 퍼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추가적으로 전 참고로 여기서 그 블러드 모드랑 그리고 리서치 파일이 있는데 이 리서치 파일은 받아 두시는게 좋을 거에요 왜냐면은 모드 자체가 나쁜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근대화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사 기술 발전 속도가 높아지는건 있어요 그거는 기존 몰락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드를 쓰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근대화 기술을 빨리 배우면 좋아지는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근대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행복도 그리고 또 90병종이 점점 비싸진다는 것 또 일부 병종을 못 쓴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걸 감수하고 도 연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연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 모드를 쓰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